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못했던 138쪽 동명사 내신 접종 실전문제 풀이 계속 이어갑니다. 3번부터 4번 이번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우 생각하기엔 몇 번인 것 같아요? 몇 번? 5번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된다는 얘긴가? 그러면 아무거나 인조이 하나 넣고 한번 볼까? Did she enjoy keeping a diary in English의 뜻은 뭐 겠다? 뭐 겠다? 오케이 그녀가 즐겨 했었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영어로 얘기 쓰는 것을 알겠습니까? 영어로 얘기 쓰기를 즐겼었냐 하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Do she didn't 라고 당연히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어로 얘기 쓰는 건 누가 즐깁니까? 미쳤죠? 됐습니까? 그리고 3번 문제는 여기에 이게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녀석이야? Did she enjoy it? 그녀가 그것을 즐겼냐라고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몇 형식? 이 문장 Did she enjoy keeping a diary in English? 몇 형식이에요? 삼형식이죠? 됐습니까? 삼형식이란 말은 어어어 써주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 동사고요. keeping a diary in English가 무슨어? 목적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 일기쓰다가 뭐해요? 일기쓰다. keep a diary.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일기쓰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기쓰는 것이 필요한데 일기쓰다를 일기쓰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to keep a diary도 있고 keeping a diary도 있지만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는 동사를 골라라 라는 문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호흡은 안되고 얘는 성격 좋은 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njoy 식구들. 아 얘도 성격 좋은 친구군요. 그렇죠? 얘들은 성격이 좋은 애들이죠. 얘들은 keeping a diary 와도 되고 3번 4번은 keeping a diary도 되고 to keep a diary 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enjoy fdc는 keeping a diary만 되는 애고 호흡은 to keep a diary도 해야 되는 애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4번은 뻔한 거네요. 이번에 못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몇 번이겠다? 4번이겠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된다? 오케이. decided 한번 넣고 한번 볼까요? Sam decided to collect all the coins 무슨 뜻이에요? 오래된 동전 수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됐습니까? 몇 형식? 형식 형식도 배웠으니까 이제. 그쵸? 당연히 삼형식이면 어 어 어 써주면 주어 서술어. 서술어. 그 다음에 뭐? 오케이. Sam decided it. 됐습니까? 이 데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What did Sam decide?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한다? 목적어 라고 하는 녀석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삼형식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too 부정서로 되어 있으며 avoid 는 enjoy 쪽이니까 만약에 Sam avoided 를 쓰고 싶으면 Sam avoided collecting all the coins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여기 보면 얘는 둘 다 되는 착한 녀석이었고 wish to do decide to do want to do 얘들은 to do만 가능한 애이고 얘는 ing 형태가 와야 되는 enjoy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3번 4번 결국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는데 시간 좀 걸린다 라고 했던 거 가지고 문법적으로 문제를 냈고 삼형식 문장들이고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형태로 와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계속 5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그쵸? 칼질 일단 해야 되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칼질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뭐하는 것을 그림 그리는 것을 이거 한꺼번에 그것이라고 처리할 수 있구요 뭐한다 매우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my sister loves drawing pictures with a pencil 해도 되고 to draw pictures with a pencil 전부 다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볼 것은 일단 여동생이 매우 좋아한다는 표현 my sister loves 그것 그것을 좋아한대요 My sister loves it 이 자리에 to draw도 되고 그니까 love는 like처럼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구처럼 누구처럼 begin처럼 또 start처럼 그 다음에 또 continue 그 다음에 아 여기 하나 빠트렸네 hate처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몇 형식 my sister loves drawing pictures with a pencil 삼형식이겠죠 됐습니까 추호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5번 문제도 3번 4번 5번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with 1 2 3 해보고 가야 되겠죠 셋 중에서 몇 번째 뜻이야 3번 뜻이죠 3번 뜻이 뭐길래 뭐뭐로 뭐뭐로 계속해서 3번 4번 5번 6번이 계속 똑같은 문제네요 오케이 누가 제니와 케이트가 다 즐긴다 what 책 읽는 것을 on 이렇게 주말마다 독서를 즐긴다 되게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 삼형식 그러면 어어어 여기 주어 여기 서술어 동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reading books는 목적어 on weekend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often 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자고 지금 성모가 얘기하고 있는 어를 따지면 무슨 어다 수식어이고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7번 빈칸에 알받은 말이 바르게 착지해진거는 송부에 하면 뿐이니 가버린거 같다 그럼 여기는 to visit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joining이 들어가야 된다 ok i hope to visit paris next year 그래서 누가다 내가 소원한다 희망한다 파리 방문하는거 언제 내년에 파리 방문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몇 형식인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누가다 we got talked about 했다 6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쵸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뭐에 대해서 만화동아리에 가입한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는 동명서밖에 안된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는 to join 밖에 안되나 혹시 visiting 안되나 이 자리에 visiting 된다 안된다 될 리가 없죠 원투종종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to join 된다 안된다 안되는 이유는 어버웃이 뭐 어쨌길래 전치사 앞잽이시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작을 나타내고 싶을 때 하우 어버웃 미팅 앤 파이브 5시에 만나는 건 어때 제한하는구나 충고할 때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고 계속해서 3번 4번 5번 6번 7번이 계속해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모 이거 몇 형식? 3형식이죠 next year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형식에 영향을 못 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to be in par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몇 형식이냐 이거는 1형식이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만 있죠 나머지는 전치사가 붙어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수식어입니다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뭐 이건 않는데 형식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왜 그런지 전치사 덩어리가 붙어있네요 농사가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지 않은 것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를 딱 봤더니 싱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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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잉이네 됐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나 ing 붙었을 때 1번이냐 2번이냐 구분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구분해봤는데 전부 다 2번이야 그렇죠 전부 다 2번이야 그러면 뭐까지 따져둬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 따져 주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여러분들 딱 귀를 잘 잡아야 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자 the boys started singing on the stage 누가다 남자애들이 시작했네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것을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동명사네요 그리고 어는 무슨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명식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남자애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시작했다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nna is good at singing의 뜻은 뭐고 애나는 노래하는 것을 잘한다 하니까 동명사고 목적어죠 근데 얘랑 좀 다른 점은 지금 얘는 동사의 목적어고 얘는 뭐의 목적어야 변치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Dave enjoyed singing song 데이브 누가다 데이브가 즐긴다 노래 부르는 것을 노래 부르는 것을 이거 enjoy의 목적어이며 포기의 문장하고 완전하게 다 똑같습니다 동사의 목적어죠 전시사의 목적어 아니고요 그 다음에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의 뜻은 뭐고 노래 잘 부르는 것은 쉽지 않다 누가가 길죠 다 여기 있고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비이동사 썼고요 노래 잘 부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얘는 1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2번이죠 동명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주? 주어주 됐습니까 얘 조금 다른 게 하나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몇 형식인지 좀 이따 물어볼게요 3번 Not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 됐습니까 노래 잘 부르는 건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몇 형식인지 생각하는 건 쉽지 않나요 그 다음에 we are singing songs happily 라는 문장이 있네요 we are singing songs happily 뜻은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기분은 더럽지만 됐습니까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렇죠 행사 행사 갔어 그렇지 여러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 뛰는 거야 그렇죠 원래 이제 한번 노래 한 곡당 5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 30만 원만 줄게 이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해피해요 해피하지 않아요 해피하지 않지만 그래도 댄스곡이면 어찌는 불러야 돼? 행복하게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태와는 아무 관계없이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는 부산에요 자 1번이죠 그래서 하는 일은 뭐가 뭐 되고 있다 예를 보고 정식 명칭 일본의 정식 명칭이 뭐였어 현재 문사죠 우리는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그럼 답은 3번이 아니고 확실하게 갈리는 4번이네요 됐습니까 자 이 8번 문... 아 뭐 나머지도 해보면 엄마야 아 또 이러네 야야야 여기가 아니야 이 자식아 오케이 My mother's heart is singing의 뜻은 나의 엄마의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동명사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다? 보호주 됐습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아 이런거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 지금 이 라고 썻는 애들이 쭉 이 라고 썻는 애들 이 라고 썻는 애들 중에서 지금 동사가 ing 형태들이 쭉 보이는데 ing 형태 말고 뭐 투두의 형태도 가능한게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세려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투싱 되냐 이 자리에 투싱 되냐 이 자리에 투싱 되냐 이 자리에 투싱 되냐 얘는 제외구요 이 자리에 투싱이 되냐 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전 질문부터 sing songs well is not easy 동원이 생각할 때 몇 형식이에요 몇 형식일까요 여러분들이 배운 형식 몇 형식까지 배웠어 사형식까지 배웠죠 이게 5형식이라면 내가 안 물어봤겠죠 그 정도 눈치는 있겠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형식이다 이 형식 왜 물어봤는데 물어본 거에 다해서 다시 물어보래요 몇 형식인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런게 어딨어 이 형식? 이 형식이다 몇 형식? 이 형식이다 당연히 이 형식이죠 왜? 이거 간단하게 해볼까 이리지 not easy 그거 쉽지 않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not easy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덩어리예요 앞에 비동사 붙었네요 뭐가 뭐 되고 있어요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나 니즈를 보고 문법적으로 무슨어라 불러요 보호라고 그러죠 부사라 부릅니까 보호의 종류는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다고 명사보호 형형사보호가 있다고 그렇죠 이 형식이잖아 이거 어떠니 어떻다 쉽지 않으니 쉽지 않다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형식이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세려놨습니까 그리고 세려놨습니까 투두 되는거 나도 세려해야지 손가락 접을 뻔했다 됐습니까 총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4번 후보 총 4개 중에서 투두가 가능한거 또는 몇개 있냐 몇개 있냐 몇개 있냐 몇개 있냐 하나다 보겠습니다 에나 이즈 굿에 투싱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는 전치사 목적이고 그러니까 1번은 투싱 안되고 그 다음에 데이브 인조이드 투싱 송스 된다 안된다 될리가 없다 얘가 고기만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네 탈락 그 다음에 투싱 송스 웰 이즈 나 이지 된다 안된다 되죠 됐습니까 왜 이거는 주어라서 되고 얘는 무슨어라서 돼요 투부정사 명사절 욕법 할 때 기억 혹시 안나십니까 목적어 일때는 동사의 눈치를 보라고 했죠 하지만 얘는 주어라 부어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로 표현 가능한거 3번 4번 이구요 만약에 이번 문제가 데이브 라익스였으면 3개가 됐겠지 였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투부정사 파트도 같이 조금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틀렸대요 발음을 고쳐달래요 그러면은 지우 생각할 때는 뭐를 뭘로 고쳐야 되는 것 같아 플레잉을 투플레이로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도원이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맞아요 왜 그래야 되죠 오케이 일단 그거는 50%만 설명한거구요 런투두라는거 50%만 설명한거고 조금 더 설명하세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그녀는 배울 계획이다 드럼 연주하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he going to learn이죠 지금 얘가 뭐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라는 거 증명하고 있죠 내가 무조건 enjoy 뒤에 doing만 온다 want 뒤에 to do만 와야 된다라고 외우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무슨 어로써 목적으로써 런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가 틀렸다 라는 걸 다 설명해야지 런은 투두에요 라고만 하면 50%만 설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형식 문장에서 그녀가 배울 계획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드럼을 연주하다를 드럼 연주하는 것으로 바꿔서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런의 성격에 맞지 않는 목적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 지금 계속해 3번부터 9번까지 계속 똑같은 거 아니 8번 빼고는 아 참 그리고 8번 문제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가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ing에 대해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거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내가 그런 거 하나도 뭐 뭐 다시 a 73-a 라고 했나 하여튼 뭐 추가하면서야 니들 모두 할 줄 알아야 돼 슬리핑백하고 슬리핑베이비는 달라 라고 얘기했었죠 슬리핑베이비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니까 라고요 슬리핑베이비는 동명사인데 왜 동명사라 그랬지 영어로 백풀 슬리핑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했고 그래서 8번 문제는 여러분들 ing 형태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뻔한 문제 왜 we finished we finished we finished getting boxes into the store 누가다 우리가 finished 했다 what getting boxes where into the store 우리는 그 가게로 상자 운반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피니쉬는 enjoy 쪽이다 그 다음에 learn은 want 쪽이다 라는 거 9번 10번 문제 계속해서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 어떤 형태의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인지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 도대체 몇 문제야 이거 그 다음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learn이 다양한 의미로 쭉 있어 그쵸 그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보이면 여기에 요렇게 생긴 거 그릴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겠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라고 얘기해 주고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하고 싶으면 learning a new language is difficult 하든지 to learn a new language is difficult 하든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몇 형식이지 이번에는 동원이한테 물어볼까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얘는 주어죠 주어 됐습니까 자 문제가 바뀌었어 여기에 맞춤표 있어 그럼 답은 뭘까 3번이 답이다 learn a new language 답이 된다 땡 아니 형식은 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답이 달라진다고 아 지금 이제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해 놓고 얘를 없애놓고 여기다 마침표 찍어놨어요 뭐 new language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답은 여기에 답은 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됐습니까 배우다가 배우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의 역할을 시켜야 되니까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2번 플레잉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의 개수가 몇 개냐고 그러면은 이거는 성모가 생각할 땐 몇 개 드나 2번이다 그러면 그게 몇 번인데 ABCDE 중에서 누가 아예 플레잉이 못 들어가던데 한 개로 바꾼다 그래서 플레잉 못 넣는 녀석은 누군데 E는 못 넣는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합니까 그럼 자네가 생각할 때는 몇 개예요 두 개요 두 개입니까 오케이 의견이 또 달라지네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건 ABCDE 중에서 E는 플레잉이 들어갈 수 있고 아 그럼 지워 달라 아 E가 못 들어가는데 포함이 되고 B 이 자리에도 플레이 못 들어간다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We like playing 보드게임즈 동그라미 X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여기 했고 What do you like라고 물어봤어요 목적을 달이네요 우리는 보드게임 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는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플레이도 되고 투 플레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Is your hobby playing baseball?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이 자리에 왜 못 들어갑니까 그쵸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너의 취미는 야구하는 것이니 그쵸 너의 취미는 야구하는 것 이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planning playing The piano for her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왜 안 됩니까 Plan Want to do 그쵸 Want to 종족이죠 됐습니까 나는 그녀를 위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What are you planning 이란 질문에 대해 안되면 됩니까 목적어 자리인데 plan의 성격은 Want to 종족이죠 그 다음에 They enjoy playing soccer after school 그들은 방과 후에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 대표적인 I am 좋아하는 What do they enjoy 라는 질문에 대한 답니까 목적어 자리에 I am 영태 와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Fred want to play 됐습니까 그래서 to play 썼는 C 하고 이 때문에 정답은 두 개고요 또 그 문제야 원투 쪽이냐 like 쪽이냐 아니면 주어냐 보어냐 됐습니까 오케이 또 그 문제입니다 뭐 도대체 몇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또 그 문제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지우가 생각할 때는 몇 번이 틀렸고 4번이 틀렸고 My father gave up smoking last yea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누가다 아버지께서 포기하셨다 what 담배 피우는 것을 when last year 그러니까 아버지 작년에 담배를 끊으셨다 라는 뜻이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담배 피우는 것을 포기하셨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give up이 enjoy 쪽이라는 걸 알면 to smoke가 틀렸다는 걸 잡아낼 수 있을 거고 emily loves what watching tv shows 3형식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love는 애가 성격 좋으니까 to watch tv shows 되고 i finally finished 난 마침내 마무리했다 writing the report 그 보고서 쓰는 것을 대표적인 enjoy 종종이고요 what did you finally finish 목적어 자리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finish의 식성은 enjoy 종종이고요 thank you for giving me the advice adbice가 무슨 뜻이겠어요 응 그렇죠 adbice를 나에게 줘서 너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adbice가 뭐예요 그렇죠 나한테 충고해줘서 고맙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알맞은 형태가 와 있는거죠 와줘서 고마워 가 뭐였더라 coming 됐습니까 thank you for coming 이 자리에 안 만기로 들어봤자 명사가 오면 되는데 그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됐습니까 근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할 때는 thank you for 가 왔으니까 그렇죠 ing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그 녀석이고 얘는 그 녀석이죠 애드바이스 라고 읽고 뜻은 충고고 무슨 시야 이름씨 명사죠 애드바이스 라고 읽고 뜻은 충고하다 겠지 충고들 그리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충고하다 동사는 advise 이고 advise 라고 반응하니까 동사일 때 단어의 스펠링과 형태의 발음 그리고 명사일 때 단어의 스펠링 발음 구분해 두세요 됐습니까 이거 고등학교 되서도 틀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 자리에 얘가 맞냐 얘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이 자리가 명사 자리계 동사 자리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겠고 그렇습니까 why did you decide to be a class president 왜 너는 결심했느냐 무엇을 간장 되는 것을 decide 대표적인 why did you decide it 사명식 문장의 동사를 투분형사 형태로 목적을 가진 녀석이죠 또 그 문제야 아우 도대체 언제까지 나올 거야 이거 어 계속 나옵니까 다음 문제 또에요 아우 그래서 이번에는 지우가 생각할 때 몇 번이 답인가 다음 번이 답이다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됐습니까 왜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무엇을 원합니까 소포 보내는 것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덴버 덴버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요 난 덴버에게 됐습니까 소포 보내는 것을 보내 오케이 이거 전체적으로는 사명식인데요 근데 혹시 이거 안 보입니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I want to send Denver a package 되겠죠 그렇죠 여기 뒷부분만 지금 뭐한거에요 지금 타형식으로 바꿔본거죠 왜냐하면 send의 뜻이 보내라는 뜻인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가 되는 무슨 동사니까 수요동사니까 I want to send Denver a package 해도 되고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진작 좀 이렇게 공부하지 알겠습니까 나머지 애들 보면 성격 좋은 친구 보입니다 그리고 비인칭 주어 보이고요 날씨 얘기하고 있어서 비 내리는 것이 시작되었었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되는 비인칭 주어였고요 reining의 형태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e is thinking about moving to 서울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도원아 그쵸 그는 서울로 이사할까 말까 고민 중이자 I thinking about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moving 형태 잘 와 있고요 그 다음에 she is good at making paper flowers 그녀는 종이꽃 만드는 것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서 와야 된다는 거고요 started 나오네요 suddenly the mice started running away 갑자기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앞만 길어봤자 데이죠 마우스의 복수형 그래서 생쥐들이 뭐하는 것 달아나는 것을 달아나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생쥐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이 애들 성격 좋은 애들 나타났으니까 이 자리에는 to run away 해도 상관없는 둘 다 가능한 like 종족들이 보이고요 전치사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to do만 좋아하는 친구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야 아우 도대체 언제까지 나올 거야 됐습니까 또 나오나 또 나왔네 뭐 됐습니까 알맞지 공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당연히 4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njoy는 위의 문장 밑의 문장 중에서 어느 문장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죠 위의 문장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밑의 문장엔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에 삼형식 문장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Kevin and his brother enjoy playing chess Kevin과 그의 brother는 체스 하는 것을 즐긴다 얘는 playing 왔으니까 괜찮지만 이 자리에 하고 싶으면 뭐 like라든지 아니면 뭐 want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줘야지 enjoy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Sally and her sister Sally하고자의 sister는 올드 팝 뮤직 듣는 것을 좋아한다 원한다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되겠지 즐긴다는 할 수가 없겠다 또 그 문제네 됐습니까 또 그 문젠가 또 그 문제네 오케이 don't give up don't give up 스터디 잉글리시 틀리게 읽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똑바로 고쳐서 읽어야 됩니다 오케이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뭐를요 영어 공부하는 것을 내가 지금 what이라고 따져보는 이유가 목적어 자리에 ing 형태 와야 되는 give up 쪽이다 그러니까 sort of finished doing the dishes 소라는 설거지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계속 x 표시 my uncle enjoys skiing in winter 나의 삼촌은 겨울에 스키 타는 것을 즐기신다 스킹에 스펠링은 i2개 ng입니다 스펠링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my uncle enjoys skiing in winter 그 다음에 jack decided to buy a new computer jack은 새 컴퓨터 구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결심했다 decide는 to do만 좋아한다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오케이 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난 좀 추운 것 같아 그쵸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얘한테 물어봤는데요 yes i would 라고 하고 창문 열라란 말이야 열지 말란 말이야 열지 말란 얘기죠 너는 싫겠냐 창문 여는 것을 이라고 물어봤어 됐습니까 너는 창문 열면 싫겠니 라고 물어봤어 이거 같은 표현은 may i close the window 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선생님 좀 잘못한 것 같네 오픈으로 생각한 것 같다 미안 됐습니까 내가 좀 춥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추우면은 문 닫으라고 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예 미안합니다 no i wouldn't 라고 대답했네요 내가 오프닝으로 잘못 생각하고 문 닫으면 싫겠니 난 추워 나도 추워 no i wouldn't mind 난 싫지 않으니까 문 닫아라 됐습니까 어쨌든 마인드는 enjoy 쪽이니까 ing 형태의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혹시 또 그 문제인가 네 맞아요 아닌데요 좀 다른데요 비슷한가요 아닌데 my father drives a bus 의 뜻은 나의 아버지께서 운전하신다 what 버스를 아버지께서 버스 운전하십니다 를 is my father's job 의 뜻이 나의 아버지의 직업이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앞에 부분은 우리말 뜻이 뭐가 돼야 됩니까 버스 운전하는 것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답 몇 개 뭐 아니면 뭐 to drive 아니면 driving 그러니까 무슨어 주어니까 둘 다 가능하겠죠 to drive a bus is my father's job driving a bus is my father's job 어쨌든 이 부분의 의미는 버스 운전하는 것 이라는 동명서가 되든 아니면 투부 정사의 첫 번째 뜻 도망가는 것 명사자 용법이 되든 어쨌든 그냥 드라이브는 안 되겠다 칼 지랄합니다 그의 취미는 만화책 읽는 것이다 누가 그의 취미는 것이 것이다 됐네요 만화책 읽는 것 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면 일단 쭉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his sabi is reading comic books 겠네요 reading comic books 됐습니까 이렇게 쓰고 답을 고르면 얼마나 좋을까 실수 안 할텐데 하나 둘 셋 그래서 답은 1 됐습니까 네 번째 오는 것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의외로 세 번째 오는 것 같네요 이런 것만 하면 이제 애들 거의 다 뭐 어? reading이 없네 근데 선택지에 희한한 문제네 또 나왔습니다 ing에다가 전부 다 밑줄 꺼놓고 또 쓰임이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일단 ing가 1번인지 2번인지 따져보고 2번이라면 뭐까지 구분해봐라 뭐까지 따져봐라 됐습니까 그래서 he finished making a mother car 누가다 마무리했다 모형 자동차 만드는 것을 이니까 동명사이고 하는 일은 목적어죠 동명사 목적어 두 가지 정보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좀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됐습니까 이 천재들아 이거 있나 없나 한번 볼까 있나 없나 한번 볼까 얼마나 천재들인지 부러워 죽겠어 아 그랬습니까 예예 그 정도라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It is an exciting game 그것은 신나는 게임이다 재밌는 게임이다 흥분시키는 게임이다 일본이네요 벌써 됐습니까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 현재 분사는 이름이 일본 놈들이 지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됐다 라고 했습니다 They were sleeping at that time 그들은 그 당시에 자고 있는 중 이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더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1번에 있는 익사이렌 게임처럼 뭐 할 수도 있고 명사를 수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 동사랑 함께 사용돼서 어떠니 어떻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이 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걸 일형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었는데 여기 좀 짜증나긴 한데 뭐 그래서 일형식이니 이영식이니 사실은 구분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at that time 하니까 뭐 뭔 소리 할 줄 알죠 그쵸 한 단어로 바꾸면 뭐다 댄이죠 오케이 동헌아 댄이죠 그렇죠 어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니죠 틀렸으면서 또 네 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 이 문제 틀렸어 맞았어 이놈 시키야 어 기억도 안 나죠 지금 오케이 여러분들 시험치고 나서 왜 내가 보내라 그런다 어 시험 문제 뭐 어떤 거 나왔는지 어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 너 학교 시험 문제 아 학교 시험 문제는 아니고 나랑 문제풀이 할 때였나 뭐 어쨌든 니네 학교 시험 문제는 확실하게 나왔었고 기억도 안 나지 또 이거 틀리면 되겠니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 존스 피싱 온 더 버트 그래서 존스 씨가 뭐 낚시하는 중이다 보트 위에서 또 현재 분사고요 제가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자 얘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사실은 됐습니까 얘는 그냥 뭐야 비 고잉 투 줘 왜냐하면 내가 뭘 쳐다보고 있어 얘를 쳐다보고 애가 비 고잉 투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소풍 갈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비 고잉 투 라는 수거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그녀는 뭐한다 두려워한다 공포영화 보는 것을 됐습니까 horror movies가 공포영화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동명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전치사의 목적어 전목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ing 구분하는 거 고난도라고 하고 있네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가 1번이야 2번이야 라고 맨날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뭐 수업했던 게 다 뜻이 이유가 있었죠 언젠간 써먹으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뻔한 문제 나옵니다 그쵸 진짜 진짜야 미주 잘해 미주 똥몽청이 아니야 미주가 누군지 모른다 아이 쏘리합니다 니가 관심이 없는 친구도 있고 약간 좀 멍청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재밌잖아 됐습니까 누구는 미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을 잘한다 뭐뭐를 잘한다 하는데 비 동사 보이니까 비 굿 앱을 쓰겠단 얘기고 미주 이즈 굿 앱 스피킹 차이니즈 오케이 그래서 what is 미주 굿 앱 이라고 물어봤더니 미주 이즈 굿 앱 스피킹 차이니즈 됐습니까 오케이 오래간만에 그 문제가 아니네 그 다음 쓰임이 나머지 내꺼다 하는거 또 그 문제다 이거 아니면 저 문제가 거의 다네 뭐 ing 구분하라 아니면 동사의 형태 얘가 뭐 고기만 좋아하는 애냐 골고루 잘 먹는 애냐 채소만 좋아하는 애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 he doesn't mind traveling alone 의 뜻은 누가다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 혼자 여행하는 것을 됐습니까 삼형식 문장에서 mind의 목적으로써 he doesn't mind it 그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아 혼자 여행하는 것 okay Juliet likes swimming in the pool Juliet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삼형식 문장에서 like의 목적어 동명사 I don't really enjoy walking in the park I don't really enjoy walking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즐기는 진짜로 좋아하지는 즐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산책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삼형식 문장에서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Tony is taking a shower in the bathroom Tony는 욕실에서 샤워하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문사로써 하는 일은 무슨 시제를 만들고 있다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begins snowing heavily in the morning 요즘 날씨가 좀 이렇죠 됐습니까 요 며칠간 좀 뜬겠지만 됐습니까 날씨를 얘기하기 때문에 2번이니까 이따구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고요 눈 내리는 것을 시작되었다 어찌 눈 내리기 시작했다 심하게 됐습니까 어찌 시 됐습니까 it begins snow heavily 어찌 눈 내리는 것이 시작됐다 심하게 무겁게가 아닙니다 물론 무겁게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심하게 눈 내리는 것이 시작됐다 오전에 아침에 그래서 하는 일은 동명사로써 begin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동명사로 등장한 문장한 전부 다 하는 일도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답은 현재 문사 뭐 뭐 하는 중이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1번입니다 참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또 그거겠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물어볼까 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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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더 어 한 개 들어 뭐 그냥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 보면 그래 맞아 그렇죠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맞았나 틀렸나 쓰라 그러고 막 소리 막 떨리고 막 그렇죠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몇 개 한 개다 어 두 개다 벌써 갈리네 몇 개 어 두 개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마이 시스터만드 마이 시스터만드 이링 및 하고 싶은 말은 누가다 나의 시스터가 뭐한다 싫어한다 고기 먹 등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마인드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자리 enjoy처럼 잘 가지고 있고 혹시 뭐 이런 거 있어서 틀려 이런 거 있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뭐니까 중학생이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혹시 여기 있어야 돼 뭐 혹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이거야의 제목이 뭐죠 동명사니까 명사를 일부러 잘못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중학생 지금 문법이잖아 이거 됐습니까 뭐 이거 듣기 문제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게 문제 아니고요 어휘 문제도 아니고 문법 문제야 그런데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뭐가 있다 없다 범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법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문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하지만 니들은 중학생인데 이런 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틀린 문장 딱 보시래요 I hope meeting my girlfriend to meet my girlfriend 내가 뭐한다 희망한다 여친 만나는 것을 언제? 토요일 날 그러니까 나는 토요일 날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 호프는 대표적인 want 종족인데 meeting을 써서 틀렸죠 We decided to go hiking tomorrow 우리가 뭐했다 결정했다 내일 하이킹 가는 것을 대표적인 want to do What did you decide? 그 다음에 The boy crossed the road without looking 누가다 남자아이가 건넜죠 What? How? Without 그쵸 그러면 보는 것 없이 길을 건넜다 좀 더 우리만스럽게 해봐 그쵸 안 보고 길을 건너갔다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Without looking 노킹하는 것 없이 길을 건너갔다 미친 새끼 됐습니까? 차가 막 양쪽에서 오는데 그냥 앞만 보고 휙 갔다 됐습니까? Without Without doing 하면 무슨 뜻이다 Without do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방법이죠 길을 건넌 방법이죠 어찌 건너갔다 안보고 건너갔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고요 몇 형식이게 The boy crossed the road without looking 삼형식이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 전치사 없이 목자가 와 있죠 됐습니까? 삼형식 그 남자아이는 보지 않고 길을 건너갔다 틀린데 없고요 여기서 틀리게 일부러 할만한 부분은 Without to look 해놓고 맞냐 틀렸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동명사가 와줘야 된다 저는 Without look 해도 틀리는 거고요 보다 없이 가는 거고요 보는 것 없이 보지 않고서 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She is playing to visit her grandparents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다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To visiting 이게 뭐 전치사야 Look forward to 할 때 To 면 이게 맞겠죠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전치사의 To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얜 전치사의 To가 아니고 플랜은 대표적인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 영법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틀렸다고 한 게 두 개네요 성모야 문법 문제 언제쯤 잘 맞출래? 됐습니까? 성모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성모야 몇 번이냐 5번입니까? 오케이 만약에 답을 두 개로 만들고 싶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선택지를 추가해서 어 그러면 어떤 선택지 6번 무조건 맞다고 할 건데 어떤 선택지를 네가 만들래? 라이딩이랑 월킹이 아니고 워킹이겠지 그러면 라이딩 워킹이 없었나? 어 없었네 됐습니까? 라이크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마인드는 이것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6번 그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다 I don't mind walking in the rain 내 뜻은 뭘까? I don't mind walking in the rain 내 뜻은? 난 빗속을 걷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난 빗속을 걷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난 빗속을 걷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난 빗속을 걷고 걸어다니는데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법상 옳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그렇죠 조은이가 생각할 때 몇 번? 1번하고 4번이다 지우가 생각할 때 2번하고 4번이다 성모가 생각할 때 몇 번? 몇 번? 2번 2번 4번이다 그럼 1번은 틀렸다 맞았다 reuse box is easy easy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같아 박스는 쉽다입니까? 재활용하는 박스 박스 상자를 그렇죠 박스를 재활용하는 건 쉽다는 얘기 하고 싶죠 이 문장에 맞게 하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무슨 뜻이 돼? 그렇죠 이게 명령문이니까 또 다른 방법은 얘를 그대로 둔다면 얘가 reuse boxes 하든지 또는 to reuse boxes 해야 되겠죠 얘 형태가 틀렸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my favorite hobby is dancing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춤추는 것이다 이 형식 문장 됐습니까? dancing 대신에 to dance 되고 맞는 문장이고요 dancing 대신에 to dance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떤 애들은 머릿속에 이거에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집어넣는 애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된다고요 이 문장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무슨어라서? 보호라서 보호라서 둘 다 가능 주어도 동명사 주어도 되고 그 자리에 똑같이 투부정산명사정법 주어도 상관없고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i enjoy talking with my mother 나는 엄마랑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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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지 i enjoy talking with my mother 틀린 문장이고요 enjoy는 전혀 다르죠 she is interested in writing essays 그저는 수필 또는 뭐 에세이는 뜻은 사전 찾아보면 수필 글짓기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일기 같은 것 수필이 뭐예요 선생님 일기라 기행문 이런 것들 감상문 이런 것들이 수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의견 같은 걸 쓴 글을 에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냥 에세이 쓰는데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의 형태 writing 잘 와 있고요 그 다음에 james learned to play badminton james가 badminton 치는 것을 배웠었다 런은 대표적인 to do만 주고 하는 여성 중에 하나죠 얘는 틀렸고요 됐습니까 동모야 네 제시험 쳐야 될 것 같은데 괜찮다고 에이 칼제랄합니다 누가 무엇을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을 물론 먹을 것을 해도 되지만 가져오기로 그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또 그거 보겠다는 얘기네 뭐 시제는 we decided we decided to bring something to eat 됐습니까 우리는 먹을 거리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to bring 명형부 명사 적용법 what did you decid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기려봤자 we decided it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암만 기려봤자 it이니 전부 다 해가 명사임을 증명하는 거였죠 to eat 명형부 당연히 이거 되게 눈에 익지 않나요 됐습니까 어떤 어떤 무언가 먹기 위한 무언가 됐습니까 먹을 무언가 얘는 형용사 적용법 됐습니까 투부정사 두 번 들어갔는데 하는 일은 전혀 서로 상관없는 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추우면 여기다가 어떤 말을 집어넣는 걸까 하시나 웜 같은 거 넣어주면 좋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얘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주세요 일단 웜을 넣읍시다 we to bring something warm to eat 라고 따뜻한 먹을거리를 가져가기로 했죠 어순주의 하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르게 배열할 때 첫 번째 옳은 말을 써라 자 이런 유역의 문제는 이 늘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말로 먼저 우리말을 먼저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말 쓰고 나서 걔를 칼질한 다음에 순서대로 영어에서는 규칙 영어는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순을 죽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음이 모이고 interesting이 있고 is가 있고 decorating이 있어 그쵸 그럼 데코레이팅이 뭔지 모르는데 당연히 찾아봐야지 이 문제를 풀겠죠 그럼 데코레이팅의 원래 형태는 뭘 거고 데코레이트겠지 데코레이트 원래 형태는 데코레이트 될 거야 얘 뜻은 뭘까요 장식하다 겠죠 그러면 일단 얘 우리말 뜻은 뭐가 되겠다 이 말 하라는 얘기죠 방장식하는 것은 재미있어 라는 말을 만들어 보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이거 끊어있게 할 건 그게 없습니다 누가 방장식하는 것은 다 재미있다 누가 다 두 개밖에 없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면 뭐가 되겠다 데코레이팅 어 룸 이즈 인터러스 됐습니까 특징은 이 문장의 특징은 ing가 둘 있죠 동명사에요 현재 문사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장식하는 중이냐 장식하는 것인지 물어봤죠 동명사죠 얘는 동명사에요 현재 문사요 재미있는 것이다니까 그래서 뭐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어 그래 방을 장식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다 동명사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 해석 가지고 내가 문법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는 안 그랬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랬어 됐습니까 현재 문장 흥미를 느끼게 하다라는 인터러스트에다가 ing 붙여서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어떤 시합의 그러니까 재미있는 입니다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인터스팅만의 뜻은 인터스팅 북 어 재미있는 것 책입니까 재미있는 책입니까 그 인테레스팅 북 인테레스팅 무비할 때 걔들하고 얘하고 똑같다고 어 얘는 현재 분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펀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펀의 뜻이 재미있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물론 재미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아직 아니네 또 ING 후보나라입니다 됐습니까 She is calling a mother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란 말은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하는 중이다 또는 엄마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문사이며 하는 일은 비이동사랑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어떤 시제를 만들죠 뭐 만들고 있다 진행형 시제 그 중에서도 was가 아니고 is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was였으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죠 현재 진행형 시제 John started washing his car John은 시작했다 그의 차 세차하는 것을 그래서 얘는 2번이고 목적어죠 현재 문사입니까 동정사지 이 친구야 John started it 그걸 시작했다 세차하는 것 The children are having lunch together 그 아이들이 함께 점심 먹 는 것을 시작했다 아니 혹시 는 중이다 1번이고 똑같이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만들고 있다 됐습니까 현재 문사로서 현진을 만들고 있다 현진 제 친구인 것 같은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wish is seeing the place again 나의 소망은 그 장소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로서 것이 것이다 되고 있다 됐습니까 선생님 wish인데 이거 틀렸습니다 to see 해야죠 wish인데 이런 게 어딨어요 이거 틀렸죠 to see로 고쳐야 되죠 왜요 wish인데 어 둘 다 됩니까 왜요 wish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i로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i wish i wish to see the place again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seeing 되니까 이것도 seeing 해도 되죠 그쵸 i wish seeing the place again 해도 되죠 그쵸 그쵸 될 리가 있냐 어 my wish is seeing the place again 해도 되고 my wish is to see the place again 되지 마 i wish to see the place again 밖에 안 된대 왜 그렇죠 그래서 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원트처럼 행동을 해야죠 하지만 얘는 명사입니다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생긴 건 얘나 얘나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문법적으로 다른 애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꼭 확인해야죠 이딴 거 오면 안 된다고요 알죠 오케이 원 오브 더 북 북스머니 원 오브 더 북스 이즈 알 이즈 왜 여기에 헐 하비즈가 왔으니까 그녀의 취미가 여러 갠데 그 중에 한 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녀의 취미 가운데 한 개는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가 어울리는 녀석 써야죠 뭐뭐 중 하나라 그랬어 분명히 이즈의 취미 중 한 가지는 요리하는 것 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2번이고 하는 일은 뭐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1이라고 썼는 애들끼리 한번 모아서 쓰면 1이라고 쓴 녀석은 A하고 C죠 그 다음에 2라고 쓴 녀석은 B하고 D하고 E네 됐습니까 그래서 A C B D E 2번이 답인가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거 써 있겠죠 뭐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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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O는 O끼리 X X끼리 모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동명사를 이용해서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동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 하라고 했을까 한번 해석해 보면 되겠네요 My little sister She's a dentist She's afraid of that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쓰면 나의 여동생은 치과의사 오케이 지나가는 치과의사를 본 걸까요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겠죠 나의 여동생은 치과 진료를 받는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She's a dentist 가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길 가던 치과의사를 이렇게 관찰하고 아 저 사람이랑 내가 커서 결혼해야지 뭐 이런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is afraid of that 그것을 두려워한다 자 그러면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들면 나의 여동생은 치과 진료받다를 바꿨으면 되겠죠 그것을 두려워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표현을 하면 그러면 little sister is afraid of 됐습니까 She is afraid of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왜 틀릴까요 선생님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She is afraid of seeing a dentist 하면 안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누가 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답해줄래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만들라 그랬죠 그러면 두 문장에 들어 있는 정보가 한 문장에 다 표현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C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누가 진료받기를 싫어하는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구요 My little sister 꼭 해줘야지 She is afraid of seeing a dentist 베이스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권성모씨 모씨 수업할 때마다 계속 네 이름 불러야 돼 너도 She is afraid of 한 거 아냐 잘했어 그렇습니까 정보가 전부다 저것도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지인이가 하는 말이죠 지인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혹시 이거 드럼 치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넌 sister가 아니구나 그 정도는 싼 아이니까 참을 수 있죠 그 정도는 싼 아이니까 참을 수 있죠 아 치과에 간 적이 없다 그것도 문제였어요 그것도 문제였어요 야 스케일링은 한 번씩 받아야지 지금 시끼야 영구치가 났는데 오케이 조건에 맞게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 피터 리사 에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주어를 사용해서 one of my hobbies를 사용해라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아 지가 얘기하는 걸로 하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피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피터가 지금 이거 한글로 얘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파리 가는 게 취미겠습니까 여행하는 것이죠 파리 가는 게 취미 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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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탐정놀이 하는 거야 힌트를 가지고 도대체 나에게 어떤 범인을 어떤 정답을 쓰게 만들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 인터넷으로 그림을 그린다 뭐 하여튼 뭐 야 너 인터넷으로 뭐 까지 쓸래 나 같으면 그냥 그림 그리기 하겠다 뭐 태블릿 PC로 뭐 아이패드로 뭐 이런 거 쓸까요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그림 그리기고 얘는 뭐하기 요리하기 좀 더 쓸까 뭐 피자 요리하기 할까요 볶음밥 만드는 건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피터가 하는 말을 쓸 건데 내 취미 중 한 가지는 여행하기다 됐습니까 그러면 원 오브 마이 하비즈 아르 하면 혼난다 했죠 이즈 트래블링 여기다가 패리스 넣고 싶어 그러면 인 패리스 당연한 거 아냐 툴을 넣든 에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트래블은 고 갔다 비집 갔다 으 고 갔다 뒤에 웨어가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세계여행 하는 거다 원 오브 마이 하비즈 이즈 트래블링 어라운더 월드를 하시는 어쨌든 웨어 에 대한 답이 와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리사는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가 라이크 하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드로잉 하든지 트 드로우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에다가 하고 싶으면 온 마이 아이 피에이 디라고 사든지 또는 온 마이 태블릿이라고 하든지 됐습니까 그럼 인터넷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인터넷으로 온 디 인터넷 인터넷은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OK 아 라이크 드라이크 온 디 인터넷 온마 아이패드 온마이 태블릿 PC 이거 음 이거 원래는 고유명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출신이 그렇습니까 페리스 코리아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안 쓰잖아 그냥 일반 명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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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지 하지만 원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원래 쓰는 거야 미군이 원래 쓰던 거라고 미군만 원래 쓰던 거야 미군이 이걸 왜 개발했을까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멀리 있는 부대에 빨리빨리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했는데 우리가 뭐 사실은 군사기술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기술 중에 일상생활에 쓰는 건 많아 인터넷도 그렇고요 또 내비게이션 있죠 GPS 진호 받아가지고 여긴 어디 난 누구까지는 아니구나 여긴 어디 알려주는 거 또 원래는 군사용이에요 알겠습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요 알고 싶도 않고요 그게 군사용은 왜 필요할까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해가지고 정확하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갈 때 여긴 어디를 알아야지 저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원래는 무시무시한 기술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에이미가 하는 말을 나는 요리를 즐긴다 라고 하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enjoy the what cooking 밖에 안되죠 얘는 2번 3번 같은 경우에 I like drawing도 되고 I like to draw도 되지만 그 다음에 지우는 이제 남들이 안 궁금해 하는 거 궁금해 하긴 하는데 답을 듣고 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 합니다 오케이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용작해라 필요하면 형태를 바꿔 칼질을 합니다 누가 아 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입니다 무엇을 케이크 만드는 것 그것을 뭐 해버렸다 포기했다 시재가 뭔 거 같아요 과거죠 밑에 것도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반무관에 가는 것을 뭐했다 결정했었다 시재는 마찬가지 과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누가다 he gave up the what making a cake 원래 a cake 하지 않는데 뭐 실생활 많이 한다 했어 to make a cake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he gave up making a cake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누가다 we decided we decided what to go to the museum 우세 we decided to go to the museum going to the museum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하나는 2부정사의 명사 영국만 좋아하네 이렇게 쏘니까 또 거꾸로 헷갈릴라 그런 친구 없겠지 설마 됐습니까 we gave up making a cake we decided to go to the museum 오케이 그래서 또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가 맞냐라는 거 또 물어보고 있어 이쯤 되면 진짜 왜 오겠다 그렇죠 practice doing 됐습니까 deny doing 거 부인하다 어? 보통 이제 그 정치인들 뭐 이제 너 돈 받았지 이러면 일단 뭐부터 하고 봐 디나임부터 하고 모자라 그치 됐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진다 뭐 이러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랍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라 했습니다 미추추추의 우리말 a a는 전부 다 우리말 써있네요 책을 읽는 것은 그의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이다 이거부터 해결할까요 오케이 칼질부터 하면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일 먼저 보이죠 무엇은 책 읽는 것은 뭐 둘 중 가운데 하나다 그의 가장 좋은 습관들 중 하나이다 것이 이거 하나도 어떤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이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나면 이 형식 문장 될 거고요 그러면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당연히 to read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또는 어 얘가 수학에 뭐와 같은 역할하고 있어 B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지금 무슨 뜻이고 이다란 뜻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역할한다 했죠 그러면 사실은 얘는 해석하고는 좀 달라지지만 하지만 전달한 의미가 똑같아지는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겠다 이것도 되겠죠 one of his best habits is reading books 당연히 얘도 to read books 되겠습니다 예 어 이게 보이는데 뭐 넣는데 뭐 넣는데 뭐 넣는데 그냥 베스트만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되네요 구세 최상급을 넣어 달라고 지금 우리말에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자 원 오브 최상급 우리가 비교 표현이란 문법에서 뭘 배운 적이 있냐 원 오브 최상급 뚫려 뚫려 하고 있습니다 뚫려 뚫려 하고 있습니다 원 오브 최상급 최상급 복수명사 복수명사 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네 잉뒤의 단수명사 잉뒤의 단수명사 잉뒤의 단수명사 잉뒤의 단수명사 잉뒤의 단수명사 잉뒤의 단수명사 자 저 또 수학공식처럼 공부하고 있다 자 최상급 표현 자체를 봐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우가 니네바네에서 제일 잘생겼어 제일 예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제일 예뻐 라고 한 다음에 웨얼에 대한 대답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누구누구들 중에서 제일 예뻐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는 만약에 우리말에서 제일 예뻐라는 표현은 여섯 가지 질문을 웨얼에 대한 대답을 붙인다고 I am the prettiest in my class라고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웨얼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근데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때는 I am the prettiest of all my classmates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오브가 뭐뭐들 중해라는 뜻이 돼 왜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 내 취미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 one of my hobbies라고 하잖아 오브가 뭐뭐들 중해라는 뜻이 될 때 쓸 수 있는 전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급일 때는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를 쓰고 그때는 누구누구 둘 중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수학 공식처럼만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규칙이 생긴 거고 그 규칙을 따라줘야 된다 의미와 문법 같이 연결시켜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휴 도원이 지루해졌군요 다 아는 설명에서 B 바르게 고쳐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는 매일 한 권의 책 읽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지우시 바르게 고쳐주세요 To become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Someday he hopes to become a writer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장 보니까 뭐가 이 친구한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 친구네요 됐습니까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라고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뭐 물어보기 뭐 물어보기 장르의 희망 묻기 이제 중학생이야 그리고 2학년이야 됐습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인간의 집중력은 사실은 15분을 넘기가 힘듭니다 15분만 공부하려고? 맞아 인간의 집중력은 15분 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집단아 용 쓴다고 낙서도 막 해봅니다 그렇죠 선생님 설명하고 낙서 낙서 하는 건 뭐 선생님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낙서는 좋은 행위고 자기가 듣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좋은 긍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정신을 잡고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학생들이 가르치는 지 좀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 놈은 저 새끼가 지금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있는지 아닌지는 그냥 보면 알겠죠 그렇죠 상어눈을 하고 있어 상어눈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Peter's hub is learning new thing 이거 첫 문장부터 틀렸다 이거 to run 해야 되죠 야 learn은 to do라매 그렇죠 그거는 얘의 목적으로서 뭐가 와야 되는 거지 얘 자체가 ng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러빙 되겠어 안 되겠어 어 러빙이란 형태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러빙이란 형태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당연히 존재하지 사랑하는 중이라고 안 써 사랑하는 현재의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야 해 불 껐다 켰다 할까 응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응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다고 얘 불 껐다 켰다 또 할까 아 이 얘기 괜히 했네 아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지금 얘기하면 갑자기 뭔 얘기야 진행형으로 표현 못하는 동사에 대한 얘기하고 아이엠 러빙 유는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사랑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안 된다 그랬어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갖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 자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거 투런 해야 됩니다 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야 물론 투런 해도 되고 러닝을 해도 돼 근데 러닝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원투두 이거 자꾸 외우다 보니까 원투두는 투두만 이랬는데 목적으로써 투두만 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 동사 자체가 이 형태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 게 아니었어 이 형식 문장이죠 이 문장은 거시 거시가 되고 있으니까 피터의 취미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피터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취미래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피터의 취미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라 했으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뭐겠다 그러면 뭐 뭐를 배우는지를 얘기한다든지 뭐 뭘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she loves learning everything 자 계속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네요 취미라고 얘기했으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번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 좋아한다 뭐든 배우는 것을 됐습니까 뭐 투런 해도 되고 계속해서 투런 해도 되는 게 계속 보이는데요 얘는 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얘는 러브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성격 좋은 애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 보증금 미리 줘도 되고 나중에 줘도 돼요 됐습니까 둘 다 상관없는 거고 so 그래서 he enjoys not me 이번에는 reading everyday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독서하는 것을 즐긴다 이번에는 reading 밖에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는 것은 또한 역시란 말까지 있네요 한 문전에 독서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다 피터는 뭐 그냥 엄친하네요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런 애네요 피터 자 좀 봐라 또 배워왔단다 맨날 책을 그렇게 읽더라 피터 같은 애들 친구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친구 하면 안 돼 이런 애랑 오케이 놀기도 해야지 he finishes reading books a day 아우 이렇게까지 해? 그럼 뭐 한다? 오케이 매일 책 한 권 읽기를 마무리한다 됐습니까 매일 책 한 권씩 읽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 책 제목은 뭐 뭐 책 제목은 뭐 책 제목은 선영아 나무꽃 뭐 이런 거 그런 건 나한테 하루에 한 다섯 권도 읽겠다 그랬습니까 노예인가 봐라 읽어봤어요 노예인가 봐라 읽어봤어? 볼 뻔했어 엄마가 야 이 몸에 좋다더라 읽어봐라 막 이러시지 어 그 베개로 쓰는 거 아니야? 노인과 바다 제목 딱 보고 아 노인이 바다에서 뭐 하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쵸 네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되는 거지 그 절대로 읽으면 안 돼 뭘 알겠어 알겠게 읽긴 읽어봐야 되는데 그치 읽긴 읽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읽으라 그쵸 논술 선생님이 읽으라 자 그렇고요 책 좀 읽으세요 책 읽긴 읽어 수준에 맞는 걸로 영어책이 와 진짜 갈수록 과관이네 됐습니까 근데 이름이 피터니까 됐습니까 이름이 피터인데 뭐 됐습니까 영어로 된 책 영어책이 읽는 것을 원한다 so he studies hard to learn english 그는 뭐한다 자 명형부 하고 싶어졌어요 he studies hard to learn english 그래서 뭐다 부사적이죠 he studies hard to learn english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예 그는 영어 배우는 것을 공부한다 하고 싶어요 예 이건 부사적 용법이죠 in order to learn english 입니다 무슨 명사적입니까 이게 자 앞문장 so 앞문장하고 뒷문장 붙여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원합니다 영어책이 읽는 것을 이건 명사적 용법이고요 what does he also wan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 so 뒷문장은 누가다 how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공부한다 어떻게 열심히 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why does he study har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예는 의도를 열심히 공부하는 의도가 뭐다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in order to learn english 부사적 용법이고요 어쨌든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여기도 learn의 형태는 to learn 또는 in order to learn so as to learn 밖에 안되고 learning english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 he likes writing a book report 아 갈수록 가관이네 됐습니까 그는 뭐 하는 걸 좋아한다 독후 감상문 쓰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book report 하면 책 보고서인데 책 보고서가 뭐였어야 독후 감상문이겠죠 됐습니까 아 진짜 아 이러네 친구는 짜증나겠다 he write he write he write a book report before he goes to bed 됐습니까 그는 독후감 하나를 쓴다 자러 가기 전에 자러 가면 독후감 한 번 꼭 쓴대 아 인생이 진짜 됐습니까 someday he hopes to become a writer 언젠가 그는 작가 되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오 피터 오 짜증나 됐습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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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이렇게 살아 아우 진짜 예 예 예 뭔가 틀렸는데 바르게 고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비커밍이 틀렸잖아 그렇죠 비커밍이 왜 틀렸냐면 호프의 동사가 비커밍을 데리고 비커밍을 데리고 데리고 오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는데 투 비커밍이 돼야 되는데 비커밍 해서 틀린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계속해서 책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문장의 형식 계속 이어가겠죠 이름 바꾸기 그래서 몇 개인지 얘기해 주세요 방금 풀이했는 거 마이너스 몇 개 마이너스 세 개다 아유 잘했네요 이놈의 새끼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죠 다 타고 나면 얘는 왜 타임을 가지죠 네 아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아 얘도 왜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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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것 때문에 긴고 아니 얘도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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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아 왜? 아 왜?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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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부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피아노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여기다 뭐 슬기의 과다 유플레디 중앙생률에 대한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쪽으로 달리에 그대는 무엇? 왜? 그럼 몇 번에 얘기했는지 그래서 어떤 화학, 머릿속에서 어떤 스테리컬 리액션 화학도 자동이나 이게 발견이 안 됐을까요? 글쎄요 시냅스가 충분히 활성화가 안됐나요? 네 펩스가 어디있지?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세포 네 세포와 세포가 이런 현상이 나 이거는 달리지 아아 왜 안봤을까요? 나 안 봤을까요? 나 굉장히 그랬는데 굉장히 안 봤을까? 나 왜 그랬나? 내가 그랬을까? 학원에 의자만 그려야겠나 학원에 의자만 학원에 의자만 아 그러면 솔루션이 있네 미리 좀 하자 그렇지 어 나는 또 솔루션 일단 이거 아이 2 1 1 1 1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래도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끝내 어 그럼 여기서 왜 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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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번역기 응 재활용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제가 재활용이 하다가 재활용이 나가지고 그러자 무슨 신지 정확하게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은거 같은데요 또 또 왜 왜 됐습니다 자 문자의 형식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남은 걸로 봐서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게 좋을 것 같냐면요 문제풀이보다는 5형식 설명으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으로 가겠어요 일단 그전에 4형식 3형식 전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 GiveAB 이런거 배웠어 됐습니까 뭐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애들 수여동사 왜 수여동사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인 녀석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 얘가 간접 목적어라고 불리는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라고 불리는 녀석을 전치사의 도움 없이 몽땅 다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이 자리에 오는게 아니고 동사의 목적으로써 다 온다 두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없이 두개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여동사들은 목적어가 몇개 존재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두개 존재할 수 있는 문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몇형식을 만들 수 있다 오직 무슨 동사만이 4형식 만들 수 있다 수여동사만이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게 give a,b, a에게 b를 주다 send a,b, show a,b, teach a,b 선생님 일부러 같은 성격을 가진 애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teach a,b, show a,b, give a,b 그 다음에 land a,b 그 다음에 랜드 a,b 랜드 a,b 무슨 뜻이야 a에게 b를 빌려주다 였죠 바로우는 뭐였어 바로우 빌리다주는거 됐습니까 가진 놈은 랜드 하고 없는 놈은 바로우 한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우는 수여동사가 될 수가 없어 무엇무엇을 빌리다 밖에 안돼 랜드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빌려주다기 때문에 4형식 되는 됐습니까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쭉 show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teach도 얘기했었고 send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할까 랜드도 얘기했었고 뭐할까 뭐 어쨌든 쭉 형식 전환할때 못쓰는 애들이야 give a,b 를 give b to a 로 바꾸는 똑같이 to 를 쓰는 애들 쭉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뭐 make a,b 같은 경우에 make a,b, buy a,b 그쵸 cook a,b, paint a,b 그 다음에 get a,b 가 무슨 뜻일까 get a,b a,b 를 갖다 주다 얘도 force입니다 bring a,b 는 뭐였더라 얘는 tooth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force는 문장도 많아 얘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해 그니까 문장은 아니 영어문법은 자연과학입니까? 인문과학입니까? 인문과학이죠 그렇죠 인문과학은 사람들끼리에 뭐로 만들어진거야 약속으로 만들어진거죠 그 약속이 변하면 규칙도 바뀌겠죠 자연과학하고는 달라요 bring은 원래는 선생님이 믿을만한 나이일 때 그쵸 한 5년 전이죠 깜짝 놀라게나 놀랐어? 5년 전에 예 5년 전에 여러분들 나이였어 됐습니까 그때는 bring은 to다 이러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for 들어 있는 문장도 좀 보이기 때문에 이건 규칙이 좀 왔다갔다 하는 편이고요 됐습니까 뭔 농담을 그렇게 늦게 알아놨냐 됐습니까 자 그런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of the ask도 나올거고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 정확하게 목적어가 2개인이라고 하면 안되고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가 2개인 사형식 문장은 whom에 대한 데다 을 간접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데다? what에 대한 데다? 받는 어떤 사람을 간접 목적으로 하고 그게 주어지는 물건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 둘의 위치를 give whom what 이 순서로 되어 있던 것을 give what to whom 로 바꿔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뀌면 위치가 바뀌면 이 녀석은 뭐의 목적으로 위치를 바꾸게 된다? 더 이상 to whom의 위치로 바뀌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동사의 목적으로 몇 개로 바뀌게 돼? 한 개로 바뀌게 되죠 나머지 하나는 누구한테 떠넘겼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떠넘겼으니까 give ab를 give b to a 로 하면 give가 가지고 있는 자 동사의 목적은 동사 뒤에 오는 whom and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 전치사가 붙어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to whom 됐습니까? i gave the book to her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지 더 이상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몇 개가 돼 버렸다? 한 개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동사의 목적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인이라는 걸 동사의 이란 말을 그래서 넣으라고 한 거야 동사의 목적어가 전치사 도움 없이 두 개일 때는 4형식인데 어순을 바꾸게 되면 3형식 문장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인 문장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습니까? 이때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죠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반드시 적절한 to나 for나 of와 같은 전치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i gave whom her what a present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he gave 그가 줬다 what a present to her 이렇게 되면 이게 4형식이 3형식으로 바뀌었다 왜 4형식이 왜 얘를 보고 4형식이라고 불렀는데 얘의 목적어가 전치사 아무것도 없이 whom 하고 what으로써 얘가 목적어를 두 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땡겨놓고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땡겨놓고 gave 의 목적어는 몇 개밖에 없게 됐다 a present 하나밖에 없게 됐다 her 는 누가 목적어로서 가지고 있다 전치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 동사의 목적어는 한 개 to 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he gave a present to her 내가 her 가 궁금한 게 아니고 to her 가 궁금하다 했어 그러면 to her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무슨어가 돼버렸어 수식어가 부사가 됐고 수식어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묘정식이야 삼형식이죠 됐습니까 누가 줬대요 뭘 줬대요 선물을 줬대요 어디로 줬는데 그녀에게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쓰는 애들 give send tell teach show write land bring 아까 bring 얘기했죠 bring ab 하면 무슨 뜻인데 ab를 갖다 주다 bring b b를 갖다 준다 to a a에게 land land ab 하면 a b를 빌려주던데 land b b를 빌려준다 to a a에게 write ab 하면 a에 b를 써주던데 write b b를 써준다 write a letter to her to her 됐습니까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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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icture to him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에게 사진을 보여준다 teach english to you 너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 됐습니까 가르쳐 주는 거 쉽겠어 어렵겠어 그쵸 내가 하는 거 봐봐 쉽겠냐 대충대충 하잖아 됐습니까 쉽지 그러니까 뭐 쓴다 to 쓴다고요 됐습니까 가르쳐 주는 거 졸라 쉬워 됐습니까 영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래서 뭐 쓴다고요 to로 쓴다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겠냐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치겠어 내가 어 돈을 위해서 가르치는거지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for you가 아니고 to you라고요 됐습니까 자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잖아 시키들아 자 teacher는 for 안 쓴다고요 됐습니까 자 tell tell 말하다 많다 그랬죠 스피크도 있고 토크도 있고 tell say 도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 말하다 한번 쭉 정리하고 get 또 한번 쭉 정리하고 쭉 정리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tell 은 대표적인 사형식입니다 tell 5형식에도 또 나올 거야 됐습니까 얘는 3형식 그러니까 얘는 좀 좀 고등 형식을 좋아해 사형식 아니면 사형식 아니면 5형식으로만 쓰입니다 5형식 그때 배우면 그때 얘기할 거고 일단 tell tell ab 하면 a에게 b를 말해주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말해달래요 됐습니까 tell the truth to me 로 바꿔 쓰고 싶다 바꿔 쓸 수 참 바꿔 쓰고 싶은 게 아니고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say say 는 몇 형식 좋아한다 삼형식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he said that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say 는 말하다 중에서 삼형식 좋아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스피클은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louder 이런 식으로 쓴다 했어 너 영어 말할 수 있니 너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줄 수 있겠니 할 때 스피커 쓴다 했고요 토크는 뭘 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랬더라 나에게 말해줘 talk to me 나랑 얘기 좀 하자 talk with me 톡은 그래서 몇 형식만 좋아한다 라는 얘기지 그렇지 토크는 1형식 밖에 안 된다고 왜냐하면 뭐를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꼭 누가 있어야 된다고 전 취사가 있어야 된대 알겠습니까 오케이 토크는 1형식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end give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뭘 만들어줄 예를 들어서 뭐 I made this chocolate cake for you 느끼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습니까 why did you make this cake 됐습니까 오케이 평상시에 내가 마음에 들어왔던 어떤 여자애가 어떤 남자애가 케이크 막 들고 학교에 왔어 그렇죠 은근 기대하고 그렇죠 내가 만들었어 자랑해 들고 와서 내가 만든 거야 말했어 why did you make this cake 이런거 for you 이런거 닭이 돼서 날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으로 쏠 수 있는 거 만들어 주려면 돈 들고 정성들 줘 널 위해서 만들었겠죠 사주려고 하면 돈 들죠 요리해 주려고 하면 돈도 들고 정성도 들죠 그림 그려 주려고 하면 돈도 들고 정성도 들죠 멀리 있는 걸 갖다 주려고 하면 힘들죠 됐습니까 get ab 하면 뭐 뜻인데 bring ab 하고 비슷하게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됐습니까 내가 이제 도원이한테 지우개를 달라고 그런건 bring me the invasor 야 됐습니까 내가 도원이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런건 get me some water 야 예 근데 이거는 원래 원래 그런건 아니구요 내가 누가 4를 쓰고 누가 2를 쓰는지 외우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bring은 뒤 근처에 있는거 그냥 갖다 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 나한테 갖다 주는 건 물 갖다 주는 것만큼 힘들어 힘 안 들어 지우개 갖다 주는 건 힘 안 들죠 이런건 bring이라고 근데 나한테 물 갖다 주려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저기 선생님 종이컵을 어디 써요 종이컵 야 다시 이리 와 컵 빠져가 컵 가지고 와가지고 저기서 저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 힘들지 그렇죠 그럼 선생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아 우리 선생님께서 목이 바르시구나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갖다 드려야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get a full 쓴다고요 됐습니까 hey get a b는 get b for a 그리고 get a b는 a 에게 b를 갖다 주다 bring a b 하고 비슷한 뜻이구요 그 다음에 of 쓰는 건 ask라고 다 외웠던 내용들이죠 예 예 어우 알겠습니다 언니가 뭐 알아? 이런디 아 그래요? 그래서 inquire 라는 동서가 있습니다 inquire inquire 또는 request 라는 동서가 있습니다 inquire 예? 아닙니다 inquire 는 물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크 에스크 물어보다네 그 다음에 request 는 뭐하다 요청하다 입니다 ask 가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고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지 않나요? 결국 ask의 뜻을 가진 애들이야 고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우의 질문들 이번에는 좀 호기심이 충돗하네 듣고 나서 아씨 어렵다 이렇게 단어 나중에 알아야지 이런 생각하는거 같은데 OK 언젠간 만날 단어니까 미리 만나놓는 건 좋을 거고요 My father booked me new pants 아버지께서 나에게 새 바지를 사주셨다 됐습니까 OK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새로운 바지를 사주실라 그러면 돈도 늘 거고 야 니 사이즈 얼마하고 허리치수 얼마하고 사랑했어 그쵸 아빠 이거 길이가 안 맞아 좀 잘라줘야 돼 알았다 알았다 얼마나 힘들겠어 사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 아빠가 나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사주시겠죠 그래서 month me 된다 for me가 된다 그러니까 my father booked you pants for me OK 그래서 소셜 스터디즈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에헤 소셜 스터디즈가 뭔지를 모른다 아이고 사전 찾아보셔야 되겠네 OK 그 다음에 뭐 썸북 북스머니 해보고 싶은 게 갑자기 보이고 있고요 OK 유저리의 위치 한번 얘기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잭은 나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자 데니엘은 앤에게 콘서트 표를 사주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뭐 티켓 알죠 표가 뭔 영어로 뭔지는 에미는 우리에게 예쁜 인형을 보여주었다 시제는 뭘 거 같아요 과거죠 OK 그러고 나서 오형식을 할 건데 오형식 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라 설마? 잠깐만요 그러면 오형식 하면서 내가 꼭 얘기해야 될 거 미리 좀 적어놔야 되겠다 말하다 형식별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ge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make에 대한 얘기 이건 내가 까먹을까 봐 쓰는 거니까 OK 수고들 하셨습니다